한 사람의 일생을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라고 생각하면 출생은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출생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라면 죽음은 세상의 무대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생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여 세상이라는 이 무대로부터 퇴장하는 것 등장과 퇴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으로의 등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의 퇴장도 죽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출생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마지막 떠나는 이 퇴장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를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한 역사학자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의 출생 세상으로의 그 등장에 대해서는 우린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문에서 세상을 퇴장할 때 그 인생을 끝마칠 때 어떻게 마쳤는가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적군에게 화살을 맞고 마지막 퇴장을 하면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한 사람이 생애가 맞춰지면 그 사람을 기억할 때는 죽음의 날 그의 퇴장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그러합니다 물론 생가를 보존하고 그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퇴장을 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인생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죽음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 세상의 무대로 등단하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 퇴장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퇴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출생했는가를 그들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마지막 퇴장일을 그들의 생애 동안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더불어 신앙 생활을 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도 우리의 퇴장을 기억하지 우리의 등장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등장의 순간보다 퇴장의 순간을 더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삼부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 퇴장이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 위해서는 퇴장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 때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퇴장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퇴장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퇴장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퇴장을 아무렇게나 할 수밖에 없지 그 퇴장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긴 인생의 여정이 오늘 25장에 와서 이제 마쳐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은 175년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 175년의 인생 중에 우리는 그의 인생 100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보렘을 받은 그때 나이가 75세라면 지금 이 생애가 마쳐지는 그때가 175세요 그러니까 100년의 인생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14장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100년의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14장의 성경의 기록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14장의 기록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곡들을 다 겪어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봐라! 175년의 인생을 살더라도 너희가 살펴본 대로 그 100년의 인생 속에 숱한 사건을 겪어 지나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도 인생의 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보다 먼저 25장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출생의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고 난 이후에 거두라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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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는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그 자손들이 불어나는 이 기록이 1절에서 4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어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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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출생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봐라 8절 그래서 우리에게 8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무대에 등장을 하고 등장을 하지만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이어지는 역사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퇴장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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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가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 세상 무대에 또 누군가가 등장하고 또 누군가가 등장하고 또 누구가 등장했다는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퇴장했다 그 누구도 퇴장했다 그 누구도 퇴장했다 그 누구도 퇴장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전설들이 등장하는 이 영웅의 전당입니다 감히 넓몰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전설들이 히브리스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해 가다가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기가 막힌 믿음의 영웅들도 전설적인 그런 존재들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여 숱한 화려한 업적을 만들고 전설같은 역사를 써내려갔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그 무대에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퇴장을 하고 말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퇴장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만이 퇴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과 위치와 어떤 역할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퇴장을 합니다 배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려지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그 불량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그는 무대를 내려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퇴장할 때가 있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퇴장을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퇴장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장의 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 앉아서 내 인생의 퇴장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인들을 보면서 희어지는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 속에 감추기에는 열심을 내고 패여지고 패여지는 우리의 얼굴에 주름을 감추고 덮기에는 우리가 애를 쓰지만 내 인생이 퇴장할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죠 의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퇴장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퇴장의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퇴장의 때를 생각하면 어떤 일에서 내가 퇴장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퇴장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기보다는 주어진 역할과 내가 살아내야 될 내 삶의 분량을 좀 더 긴장되게 그렇게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산부협의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어느 땐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퇴장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지 그것이 어떤 나의 거주지를 멀리 옮겨서이든지 그 퇴장의 때를 늘 생각해요 생각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퇴장의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퇴장의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하고 추하고 추한 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퇴장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에 끊임없는 욕심에 점철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추한 퇴장을 하게 되고 긴장하고 살지 않아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막 살아버려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오늘 산부예배를 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퇴장의 때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퇴장의 때를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퇴장의 때를 아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퇴장의 때를 생각하면 퇴장의 준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는 퇴장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준비 없이 퇴장하는 그 퇴장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퇴장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퇴장 준비는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퇴장하기 전에 그가 한 행동 하나를 기록해뒀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도 우리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퇴장 준비입니다 끝까지 금어지고 있다가 그렇게 마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 그랬느냐 그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일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거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들이 기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다음 표현이 더 중요하지요 생전에 아직 아브라함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퇴장 전에 그는 이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서 살도록 하세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 아라바 지역으로 가서 이들이 살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발생할 갈등에 대한 차단입니다 채산만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이삭 은약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떠나 이 타수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도록 이 일을 아브라함이 생전에 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거두라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막 출생을 하는데 그 자손들이 출생한 자녀들로 통하여서 또 자손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다 출생을 하면서 족속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175세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자식들이 태어나고 태어나고 얼마나 그 가지가 벌었겠어요 사라를 잃고 지금 아브라함은 38년 약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자손들이 벌어나가냐 충분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사전에 다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균등하게 주지나 이삭을 더 많이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 이삭을 떠나서 저곳으로 살도록 이것이 아브라함의 퇴장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퇴장의 준비는 꼭 재산의 분배만은 아닙니다 퇴장의 준비는 우리 자손들의 어떤 그처에 대한 나눔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퇴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퇴장의 준비가 죽음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나눈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에도 퇴장의 준비가 있는 것이고 봉사에도 퇴장의 준비가 있는 것이죠 준비 없이 맞이하는 퇴장 많은 문제와 갈등을 이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퇴장을 목해 1순에서의 그 퇴장을 눈여겨봅니다 생전에 퇴장 직전에 미리 퇴장의 준비를 잘하지 못한 분들의 퇴장이 아름답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 그 퇴장으로 인하여서 숱한 문제와 갈등들이 야기되어서 결국은 그 퇴장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목해의 현장이 혼란스럽고 목해의 현장이 어지러워지는 모습을 종종 심심치 않게 보아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들은 퇴장 준비를 잘했어요 언제 그럼 퇴장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퇴장 전에 퇴장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장하고는 준비할 수 없어요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28장부터 이삭은 믿음의 개성을 자기 자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퇴장할 때가 올 것이니까 내 퇴장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깊이 심어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개성해야 된다 믿음을 개성해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믿음을 개성하여 믿음의 명가를 만들도록 우리 아버지는 내 아래를 구하는 일로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 믿음을 내게 물려주었다 너희 또한 이 믿음의 개보를 이어가야 된다 라고 그는 이미 생전에 자기의 퇴장 이후 를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퇴장을 합니다 야곱도 그냥 숨 한 번 쉬고 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 그의 퇴장 전에 퇴장의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퇴장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은 퇴장 전에 장례에 대하여서까지 다 자식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리고 퇴장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퇴장 준비를 퇴장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왜 퇴장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퇴장 전에 퇴장 준비를 해야 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건 엄격하게 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에 써버리죠 이 둘째 아들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뭐냐 첫짜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의 현장에 사는 우리가 준비 없이 우리의 퇴장을 맞이하면 남아있는 자들이 혼란하고 어지러워집니다 퇴장 준비를 하라니까 그럼 나도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네 보험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퇴장을 준비하라는 거죠 서양사물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다 싶어요 그 사람들은 생전에 자기 재산을 변호사에게 다 공정을 해서 나눠놓죠 크게 많지 않더라도 이것은 저 사회의 어떤 자선단체 또 이건 들은 어떤 분은 내 재산의 일부는 교회에 또 일부는 내 자식들에게 이걸 사전에 다 법적인 준비를 해놓고 살다가 그렇게 퇴장의 때를 자연스럽게 맞이합니다 난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퇴장 준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승희 목사는 천연만년 반영울교회의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설교 하겠습니까 내야 하고 싶지만 하라고 놔두겠습니까 퇴장의 때가 있습니다 윤혁진 집사님은 천연만년 이성가대를 지휘하겠냐고 퇴장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퇴장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는가 퇴장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퇴장을 실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퇴장 이후를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퇴장을 하면 끝인데 퇴장 이후는 또 무슨 준비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메 이 8절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이 퇴장을 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퇴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 퇴장 이후에 열정에게로 돌아가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퇴장을 하게 되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마치 한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 올려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분량을 다 감당하고 무대를 퇴장하면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벗어놓고 무대에서 꾸며놓았던 우리의 이 화장을 지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옷으로 갈아입고 무대 위에 올라오기 이전에 출발했던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져서 이 세상 무대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분량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삶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여기서 퇴장을 하면 세상의 옷은 다 벗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꾸미고 장식했던 모든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인생의 퇴장 이후에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숱한 일들을 겪고 내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인생의 퇴장을 하게 되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세상에서 퇴장하면 끝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퇴장 이후 돌아갈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셨지만 확신이 있습니까 석권처럼 매주일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의 설교를 귀놈으로 듣고 그리고 예배의 행위를 마치고 돌아가 이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 70년이 지났지만 진실로 나는 퇴장 이후에 돌아갈 그 처소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느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확신이 있느냐 좀 더 늙게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퇴장 이후에 돌아갈 곳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들은 퇴장 이후 돌아갈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퇴장 이후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죠 귀신을 이야기하죠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게 귀신입니까 죽어가지고 그 중 산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 아닙니까 그거 왜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산천을 떠돌아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냐 돌아갈 곳이 없으니 떠돌아다니겠지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처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 무슨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돌아다녀요 두 곳입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돌아갈 곳을 준비하셨다면 어느 곳을 준비하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원인 자신이 없구만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마지막 퇴장을 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식들과 임종을 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편히 눈 감으세요 편히 눈 감으세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끄럽게 쳐다보면서 굿바이 그랬어요 서양의 이야기죠 잘 있거라 그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 거예요 아버지 잘 가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다르게 인사말을 합니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처음 큰아들에게 잘 있으라 그럴 때는 아들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동생에게는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야외가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먹을 거라고 아버지 왜 내겐 잘 있으라고 말하고 동생과는 다시 만나자고 말해요 아버지 나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그런데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와 나는 갈 곳이 다르기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 네 동생은 내가 가야 할 곳에 그도 올 것이기에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내가 가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이 달라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네 동생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소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넌 다시 만날 수 없단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인생의 퇴장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퇴장해야 됩니다 그 퇴장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반드시 퇴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퇴장 전에 퇴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퇴장 전에 퇴장 이후에 내 돌아갈 처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자신이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퇴장 이후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퇴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